1. 클클로트리듐 바틀리넘의 악포용 중에서 내열성이 가장 약한 것은? 4. 이형균 2. 살균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방사선은 발화 억제 효과만 있고 살균효과는 없다. 3. 식품의 제조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MCPD는 대두를 산처리하여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글리세롤이 염산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로서 발효간장인 제레간장에서 흔히 검출된다. 4. 분변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는 대장균군의 MPN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검체 100ml 중 있을 수 있는 대장균군수 5. 대지를 중간 숙주로 하며 인체유군항충증을 유발하는 기생충은? 4. 갈고리촌층 6.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식품안 전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핵종 중 대표적 오염지표물질로서 우선 선정하는 방사성 핵종은? 3. 요오드, 세심 7. 저렴하고 착색성이 좋아 단무지와 카레가루 등에 사용되었던 염기성 항색색소로 바람성 등 화학적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높아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1. 아우라민 8. 콜레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내열성은 약하지만 일반 소독제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강한 편이다. 9. 장티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완치된 후에도 복윤하여 균을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10. 미생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식품의 젖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식품 첨가물은? 2. 보존류 1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종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2. 햄류 12. 디소르비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합성하는 방법은? 3. 포도당으로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한다. 13. 사과주스의 기준 규격이 설정된 곰팡이 독소로 오염된 메가뿌리를 사료로 먹은 젖소가 집단식 중독을 일으킨 곰팡이 독소는? 1. 폐출린 14. 식품 제조 가공 작업장의 위생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 식품의 원재료 입구와 최종 제품 출구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식품이 인체 내에 들어갈 경우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인자는? 2. 식품 중에 수분 활성도 16.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 수의 감소 및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처리제가 아닌 것은? 4. 에터 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곰팡이 독소의 총 아플라톡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에프원 18.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일단 조사한 식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19. 안전성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그라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단연간 사용되어 온 식품 첨가물에 적용되는 용어 20. 식품 제조 시설의 공기 살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4. 자외선 살균 등에 의한 살균 22. 단백질의 구조와 관계없는 것은? 4. 삼중 결합 22. 맥주를 제조함에 있어 전분을 발효성 당으로 분해하며 전분에 의한 혼탁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효소는? 1. 데타아밀라아제 23. GC와 HPL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HPLC는 GC보다 시료 회수가 어렵다 24. 개, 새우 등의 갑각례 및 곤충의 껍데기에 존재하며 산알칼리에 용해되는 탄수화물은? 2. 키틴 25. 식품 내 수분의 증기압과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붙어 수분 활성도를 구하는 식은? 3. 피나누기 피제로 26. 오유인 워터형의 유화액은? 1. 우유 27. 인공 감미료인 아스팟함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 높은 온도에서 안정하여 가열 가공 공정을 거치는 식품에 적합하다 28. 아린 맛 성분인 호모젠틴스산은 어떤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가? 2. 페닐알라닌 29. 배, 양파는 흰색이나 배즙, 양파즙은 갈색이다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화학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스트레커 반응에 의해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저그발대이드와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30.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식품의 형태가 변형되었다가 가해진 압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은? 2. 탄성 31.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의 표면에서 엷은 푸른 연기가 발생할 때의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발현점 32. 식품의 관능검사에서 특성차이검사에 해당하는 것은? 3. 이전비교검사 33. 다음 중 비타민A의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은? 1. 간유 34. 단당류 분자의 주요 화학반응에서 하이드록식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사이아노 하이드린 생성 및 기타 친해체의 첨가 35. 두류식품의 제한아미노산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1. 메티오닌 36. 지용성 비타민의 특성이 아닌 것은? 3. 비타민의 전구체가 없다 37. 당알콜 중 솔비토리 식품에서 이용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1. 인체내 흡수가 빠르다 38. 전분의 노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20도씨에서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39.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아닌 것은? 2. 라이코펜 40. 무미, 무취이며 항균력은 강하진 않지만 곰팡이, 흉호, 후기성균 등의 미생물의 유효성을 나타내며 치즈나 과실주에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보조료는? 1. 소르빈산 41. 육류 가공시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유리아미노산의 양 42. 정리의 도정률은? 2. 100 43. 종국 제조시 목회를 첨가하는 목적은? 2. 유해 미생물의 발육 저지 44. 물을 탄 우유의 판결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3. 지방 측정 45. 우유의 살균 여부를 판정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은? 4. 포스파타아제 테스트 46. 동결난 제조시 노른자의 재화가 일어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3. 객스트린 47. 전분유에서 전분입자를 분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 진공농축식 48. 유지추출 용매의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4. 모든 성분을 잘 추출, 용해시킬 수 있을 것 49. 마이크로파 가열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침투 깊이의 제한 없이 모든 부피의 식품에 적용 가능하다 50. 과일잼의 가공시 농축공정 중 농축률이 높아짐에 따라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한다 고온으로 장시간 존재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닌 것은? 3. 설탕의 전화가 진행되어 엿 냄새가 감소한다 52. 지방함량 20%인 쇠고기 20kg과 지방함량 30%인 돼지고기를 혼합하여 지방함량 22%의 혼합육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돼지고기의 양은? 1. 5.0kg 52. 육제품의 훈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 훈연은 산화작용에 의하여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여 훈제품의 신선도가 향상된다 53. 환경기체 조절 포장과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초기 기계의 장치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54. 콩 단백질의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콩 단백질의 주성분인 글리신이는 양전화를 띄고 있다 55. 연제품의 가공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어육은 단순 가열시 단백질 섬유가 응고하여 보수력이 향상된다 56. Z값이 8.5인 미생물을 순간적으로 138도씨까지 가열시키고 이 온도를 5초 동안 유지한 후에 순간적으로 냉각시키는 공정으로 살균열처리할 때 이 살균공정의 FUE값은? 4. 500초 57. 식품의 냉장 저장시 저온장애를 받는 과체류와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3. 고구마 중심부의 경화 탈색 58.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4. 유부 59. 샐러드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불포화 결합의 수소를 첨가한다 60. 과일젤리 제조시 젤리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아닌 것은? 4. 전분함량 61. 곰팡이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편모 62. 시결라 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동성이 있다 63. 식품공전에 의거 일반 세균수를 측정할 때 만배 희석한 시료 1의 매를 평판에 분주하여 균수를 측정한 결과 237개의 짐락이 형성되었다면 시료 1g에 존재하는 세균수는? 4. 2.4 곱하기 106 CFUG 64. EMP 경로에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은? 1. 레스틴 65. 식품공전에 의한 살모넬라의 미생물시험법의 방법 및 순서가 오른 것은? 1. 종균매양 분리매양 확인시험 66. 다음 중 일반적으로 그람 염색 후 검경시 결과 판정이 다른 균은? 2.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67. 남조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2. 진액세포이다 68. 생력 온도에 따른 미생물 분류 시 대부분의 곰팡이, 효모 및 병원균이 속하는 것은? 2. 중온균 69. 정상 발효 젖산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포도당을 분해하여 젖산만을 주로 생성한다 70. 가근이 있는 곰팡이는? 2. 리조프스 속 71. 균체 단백질을 생산하여 식사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은? 1. 칸디다 유틸리스 72. 세포 융합의 실험 순서로 오른 것은? 3. 세포의 프로토플라스트와 프로토플라스트의 융합융합체의 재생제조업체 선택 및 분류 73. 돌연변이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오브로무라실은 보통 엔호형으로 아데닌과 짝이 되나 드물게 케토형으로 되어 구아닌과 짝을 이루게 된다 74.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는? 2. 오크라톡신 75. 효소 및 유기산 생성에 이용되며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것은? 1. 에스퍼길루스 속 76. 그람 염색의 목적은? 3. 세균 분류 및 동정 77. 다음 중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휴모는? 3. 크리트오카쿠스 속 78. 다음 중 대표적인 화면 발효 맥주 유모는? 3. 사케로마이시즈 카스베르 79. 유기화합물 합성을 위해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광동림형 양생물은 탄소원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2. 이산화탄소 80. UAG, UAEA, UGA코돈에 의하여 mRNA가 단백질로 번역될 때 펩티드 합성을 정지시키고 야생양보다 짧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만드는 변이는? 3. 논센스 뮤테이션 81. 땅 휴모의 균체 생산 배양관리인자가 아닌 것은? 4. 혐기조건 82. 요소해로에 관려하지 않는 아미노산은? 3. 글루타민산 83. 단식으로 인해 저탄수화물 섭취를 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2. 뇌와 말초 조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이용한다. 84. 효소를 고정화시키는 목적이 아닌 것은? 4. 새로운 효소작용을 나타낸다. 85. 글루탐산의 발효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균주는? 3. 그래비박테리엄 플라범 86. 구연산 발효시 당질 원료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질은? 1. 엔파라핀 87. 알코올 발표와 당화를 동시에 갖는 균을 사용하는 당화법은? 3. 아밀로법 88. 비타민 B12의 생산균주가 아닌 것은? 1. 아시비아 가시키 89. DNA 분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DNA 분자의 생합성은 3말단 5말단 방향으로 진행된다. 90. 뉴클레오티드의 화학구조와 정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리보즈의 오이치의 인산기를 가진다. 91. 글루테믹 애시드 발효에서 페니실린을 첨가하는 주된 이유는? 3. 당으로부터 글루테믹 애시드 생합성 경로에 있는 효소반응 촉진. 4. 균체 내에 생합성된 글루테믹 애시드의 균체 밖으로의 이동을 위한 막투과성 증가. 92.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11에 위치해 수산화를 통해 하이드로우로 전환하는데 이용되는 미생물은? 93. 마이클리스멘텐 반응식을 따르는 효소반응에서 기질농도 킬로미터이고 효소반응속도값이 20뉴몰민일 때 금액스는? 4. 40뉴몰민. 94. 퓨절 오일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것은? 95. 조류에서 퓨린을 어떻게 대사하여 배설하는가? 2. 소변으로 배설하지 않고 퓨린을 요산으로 분해하여 대변와 함께 배설한다. 96. 퓨리미딘 유도체로 핵산 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4. 아데닌. 97. 구연산이 TA회로를 거쳐 옥살로와 세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화학반응으로 묶인 것은? 4. 탈탄산 반응과 탈수소 반응. 98. 시토크롬의 구조에서 가장 필수적인 원소는? 3. 철. 99. 프로비타민과 비티민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3. 글루코즈 비오틴. 100. 영양분이 세포 내로 전달될 때 특별한 막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은 수송방법은? 4. 패시브 디퓨전.